아, 진짜 소름돋아. 걔 괜히 막 일상생활을 어느란 척하고 그런다요? 도나와서 진짜. 완전히 오리 주둥이. 박탈 완전히 삐져버려 오빠. 나 그냥 집에 남아서 영어 공부하면 안 돼? 케빈쌤 모시라 해서. 엄마. 응. 생일을 본 게 케빈쌤한테도 연락해볼까? 엄마가 오시라고. 와, 좋지, 좋지. 니가 연락해볼래? 오빠 딴 생각했지? 좀 전에 나랑 뽀뽀할 때 딴 생각했잖아. 그치? 그냥 나랑 놀자. 그냥 나랑 놀면 안 돼.